우리 집 대전반이 좀 불안정해요 뭐야? 뭐야? 설마 게임에서 들어간 집이 실제 우리 집이야?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디서 다운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무료 공포 게임 리플레이입니다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그냥 멀쩡히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 하는 건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고 있으면 살짝 확대되네 오케이 해보자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여서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뭐야? 뭐야 이게 뭐 도적이야? 집안에 있는 코인을 왜 먹어? 도둑이야? 왜 이렇게 안에서 살금살금 나 왜 이래 누구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지? 어 다시 처음부터네 반정이 좀 후한걸? 안녕하세요 반가워요? 여기서도 몰래 돈을 훔치고 반가워요 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지? 괜찮겠지? 어 여섯개의 코인을 전부 다 모아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네요 그냥 빼먹지말고 애들이 타는다 왓? 그.. 그.. 그 뭐였지? 그냥 번개친거지? 별거 아니였어 별거 아니였어 밑으로 떨어질 때 혹시 밑에 뭔가 수상한게 있진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떨어져 봤는데 그냥 검은 화면이네요 어 뭐야 뭐 누가 집을 이따위로 지워놨어 하하하하하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책이 떨어진건가? 아니 뭐 책을 제대로 안고자 썼나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집에서 만나도 딱히 뭐 애들이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데 어? 어? 그.. 귀신이 TV에서 나왔다가 대가리 쳐맞고 기절한거 아니에요?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나올 수 있는 곳이 TV밖에 없거든요 아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어? 어 문이 안열려 야 방금 쓰러져있던 사람 고개 들지 않았어? 어? 어 게임이 좀 이상해 아 근데 왜 재밌지? 어우 땀나 요.. 여기 옆으로는 못가네요 근데 옆집이 왜 보이죠? 옆에 코인이 아주 잔뜩 있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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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아무것도 안보이는데? 아무것도 안보여 어두워서 아니 여기 코인 짱많이 있었는데 왜 안들어가져요 저기 코인 3개 아 문 잠겨있는데? 아 근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왼쪽에 미칠 것 같아 안들어가져요? 코인 먹고 싶어 야 여기 옆에 포스터 이거 너무 거슬려 저 귀신 얼굴 같아 엄마야? 엄마 미안해 나 이거 조금만 더 게임하고 자려고 했어 뭐야? 어? 방금 뭐야? 침대 밑에 뭐야? 이거 뭐야? 변기에요? 아 진짜 제발 그러지마 어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뭐야? 여기 어디야? 나.. 나 뭐 아무데도 안 들어갔었는데? 어? 아이고! 위쪽에서 무슨 양동이 맞고 지금 기절해서 다른 곳으로 왔거든? 아니 마을 분위기 왜이래 제발 에? 으악! 이거 나 아니야? 이거 나 아니야? 티비 꺼짐 뒤.. 뒤에 누가 있었는데? 뭐? 뭐 어떻게 하라고? 뒤를 못 보는데요? 위를 봐야되나? 아이쿠이야 수고하 아빠네 어 아빠가 뭐야 이거 아빠가 뒤에서 살짝 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플레이비 게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고 슬쩍 가셨어요 집에 못 들어가 어? 왜 이래? 주인공 이상하게 바뀌었어 이거 할로윈 축제여서 그런 걸 거야 제발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우리집 배전방이 좀 불안정해요 뭐야 뭐야? 설마 내가 게임에서 설마 게임에서 들어간 집이 실제 우리 집이야? 다시 나가자 야 내가 캐릭터 움직일 때마다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나 아 아 아 되게 짧은데 잘 만들었다 참신한 공포 게임이었어요 재밌었네요 짧고 강했다